전담팀을 포함한 마케팅팀 전체를 자네가 총괄하게 될 거야. 마케팅팀은 하전문님 핵심 부서라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하실 텐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큰 대립은 피하시는 편이. 자네는 그 동영상이 우연히 유포된 거라고 생각하나? 호기심에서 찍은 영상치곤 흔들림 없이 깨끗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영상이란 소리지. 그럼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화살 하나가 날아왔으면 대포 정도는 쏴줘야지. 그래야 다신 건드릴 생각을 못하지. 그 전담팀 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일 테니 나 차장한테 인수인계 해두고. 네. 그리고 이제 유리한테 제대로 된 일을 줘보게. 사람들이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좋겠는데. 아 그렇다고 너무 큰일을 주진 말고. 나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